TV 스페이오의 특제 마지막 스페셜 스테이였습니다. Harmony for His Power! 오우! DJ D.O.C.와 황동강아웃 모든 출연자가 함께했군요.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정말 방금 자고 난 줄 알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좀 신나셨나요? 네! 네, 신나셨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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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오늘 저 KBS가 2007년을 아주 유쾌하게 마무리하시려고 제가 준비했던 KBS 가요대 축제 서프라이즈 Harmony 스페셜 무대였습니다. 네! 오늘 모두 마쳤고요. 네! 단 하나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! 2010년 가요대곡을 빛맨! 바로 그 단 한 곡 인기가요! 이 인기가요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! 2010! 최고의 인기가요 발표가 시상에는 KBS 김인규 사장께서 직접 보문을 주시겠습니다. 그럼 하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! 어서 오십시오. 네! 어서 오십시오. 네! 오늘 가요대 축제를 함께 하셨는데요. 쭉 시켜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네! 네! 모든 세대를 알고 있는 무대가 바로 KBS 가요대 축제만이에요. 힘이 아닙니다. 네!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장려의가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하모드의 무대가 특히 가장 인상되겠습니다. 네! 네! 오랜만에 이 KBS 시청자 전부와 또 가요기 멋진 노래를 들려주는 가요기의 종사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! 새해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강북에 유사한 그룹은 좋은 음악회를 지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중에 확실한 목요일 방송 KBS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